자, 탁구계 FB 뒤에서 유승민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와...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팬 홀더라고 해서 팬을 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팬 홀더인데 오, 좋아! 가자, 가자! 여기에 보편적으로 치면 약 쏘듯이 잡는다고 해서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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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잘하고 있어! 바람은 못 쏟니? 오! 오! 야, 막상막하야! 이게 또! 자, 이제 백핸드 세 분 백핸드 너무 잘하시는데? 자, 제이킹 이리 와, 제이킹! 제이킹! 뭐야? 지금 우리 팀 에이스예요, 지금! 형, 나도 에이스! 오케이! 나 부부 에이스할게! 왜 부부 에이스예요? 자, 포인트! 포인트! 네! 네! 포인트에서 모자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포인트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자세! 앞에 보고 그냥 허리로 치는다고 해도 돼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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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왼팔 같이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벌써요, 벌써요? 한번 해볼게요 기본이 그렇죠! 기본이 그렇죠! 그렇죠! 어,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일단, 앞으로 그냥 하라고 해서 기계 아니야, 기계? 고우 아픕니다, 저는! 고우! 근데, 너무 좋은데 네! 팔을 조금만 굽혀줘요 네! 아,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느낌으로 자, 하나, 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오케이, 형, 공 많이 맞았다 손가락에 손가락에 공 많이 맞았다 아이고 둘, 둘, 넌 넌 백핸드만 해라 야, 홍론하지 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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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40개 중에 10개 쳤습니다 저거 빨리 다 홈런을 한 번 해볼게요 오! 오! 싱크하다 홈런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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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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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up 속도 up 잘한다 가자 가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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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소룡이에요 눈이 아파 눈이 저희는 팬홀드인데 네 팬홀드를 잡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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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백핸드는 진짜 잘해야 하는데 그대로 오!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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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분 아, 안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옳지 천찬이 천찬이, 그렇지 말자 하나 저 알겠어요 알겠죠 아이고, 야 안 나갔네 넣기때라 하면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그렇지. 지금 기술 중에 그렇게 치는 기술도 있어. 아, 그래. 쇼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을 공이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느냐, 옆으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밑으로 돌아가게, 뒤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 하나, 옳지. 옳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형, 형, 턴. 아, 미치겠네. 오, 잘 안 된다. 하나, 둘, 옳지. 후, 진짜 어렵구나. 백핸드 터득이 안 되네. 옳지, 집중. 4, 4, 5, 6, 7, 8, 9, 10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1, 2, 3, 4, 1 1, 2, 3 1, 3, 4, 3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빛이 이겨라! 바로 그렇지 나를 떠나봐 쳐주세요 DISS 가면 JK 2점 2점만 2점만 30 더 8 매치 포인트인가 뭔가요? 매치 포인트죠 흥분했죠? 흥분했죠? 끝난가? 서버가 너무 박스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 올라가세요! 아! 뭔데? 뭔데? 결과도 하시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서버 지금 매너가 너무 좋다 너는 괜찮다 이런 매너 점수 있나요? 매너 점수 이따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점수 매너가 떨어졌네 박수 파이팅! 파이팅! 플레이! 오케이 자, 들립니다 자, 가시죠 자, 좀 긴장감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긴장이요? 긴장감 넘치려면 그래도 한 3배는... 긴장 자, 갑니다 긴장감, 긴장감 문허져버리고만, 남준씨 어... 어, 이거 왜 이러지? 어, 잠깐만요 아, 정말 야, 우리 팀 다 지는 거야, 설마? 오오 날카로웠어 갔어 아, 미치겠다 그게, 이게 받기 쉬운 서브가 아닙니다, 형 이게 왜 저래요, 우리 긴장감 쪼! 오! 왜 이렇게 못 타지? 아,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잘 못 타. 아, 이거 잘 못 타. 지민아, 내가 볼 때, 너 흥분한 맛, 흥분한 맛. 흥분한 맛, 흥분한 맛. 오! 자, 다시 갑니다. 빨리 끝나는 게 없는 것 같아. 야, 두 번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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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아니, 나도 하고 싶어, 진짜. 생각보다 달라. 갑니다. 우리 뭐가 탁, 탁, 탁 있잖아. 하루 배웠다고 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진짜 미치겠다. 자, 6 대 4. 나도 분량을 내고 싶은데. 김태형이 보고 있나? 지민아. 오버하지 말자. 야, 두 번만 왔다 갔다 했어. 가볍게 받았어야 돼. 오! 나쁘지 않아 실력이. 게임이 너무 싱겁다. 있겠냐? 아세요, 아세요. 배운 거 다 까먹었어. 슉. 오, 받았어. 지민아. 지민아. 남자가 기적의 역전 가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소심해요, 소심해요. 선생님도 남준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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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남준아. 좀 받고 싶다. 끝났어, 미안해. 어휴, 알겠습니다. 남진아, 두스 가자, 두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마지막은 배운 서브로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같아. 아 안 내면 진고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재혁! 할 수 있어. 재혁, 화이팅! 신나게 막히죠. 형! 간다. 조금만 사살 쳐도 될 것 같아. 재혁, 바보! 네. 오,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형. 좋아. 좋았어.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쳐? 네. 쳐. 쳐. 자, 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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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뛰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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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형, 뛰어고 뛰어고 뛰어. 형, 맨으로 지켜주세요, 맨으로. 하하. 바람을 잃어. 오, 좋아. 형, 너무 치사해요. 들었어. 아, 아. 형, 지금 속이러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 지금. 왜 썩이 안 되냐, 왜? 그 썩은 안 하는 게 다. 야, 되게 안락하게 안 잡겠다. 그러니까 앙 얘기하라고. 하하. 이 형 썩으로 점수 다 까먹겠네? 왜? 하하. 하하.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야, 선생님한테 배운대로 썩어볼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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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배운 거 다. 혹시 여기만 탁구공 무게가 다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배운 대로 갑니다 배운 대로 뭐야 저게? 저게 아닌데 이제 탁구 같긴 하네요 제이홉 여기 여긴 약간 안전빵 중형이야 살살 힘 좀 빼 제이홉 너야? 이거 힘이 들어간다니까 살살 진짜 좋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천천히 해 서브는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뚝 떨어진 거 세이홉 천천히 지금 좋았어 아직 여유가 있어 배운 대로 봐봐 배운 대로 힘들어 우리 배우셨네요 힘들어 갑니다 제발 한번 나이스 괜찮은데? 누가 누가 부러웠는지 누가 누가 부러웠는지 잠깐만 잠깐만 제이홉 배운 거 그대로 해 알았어 여기만 중력한 4배 아니냐고 형 배운 거 이제 제대로 할게 배운 거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할게 이쪽은 무리하게 스매싱을 절대 안해 분명히 아까 잘했는데 제이홉 서브가 안 돼 형 망심하다 저런 형한테 지지 말라고요 오케이 컴다운 증거예요 오케이 증거가 너무 빨리 끝날까봐 증거예요 형 증거예요 증거 증거 이제 그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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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나 강한이 있는데도 이긴다 와 진짜 힘드냐고 몇 시포트 기다려봐 기 좀 모으고 온기조식사원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갑자기 비배너지 야 뭘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틀렸어 형님 우리 형님 우리 이제 우리 전공방으로 갑시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듀스 듀스 자 2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겨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역전 할 수 있다 역전 한다 한 번만 더 이기자 한 번만 형님 그만 줘요 아니 뛰어 뛰어 아니 뛰어 뛰어 아니 잠깐만 솔직히 너무 안 뛰지 않나 야 좀 이렇게 일해 이긴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너무 잘 쳐 오케이 다시 다시 해 다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패자 부활선입니다 이거 맞추면은 올라간 거예요 이거 맞추면은 올라간 거예요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이건 하겠지 두 번이야? 설마 두 번 게임 아 맞았다 아 아 아 1점 오케이 오케이 와 야 너 누나 깜짝 야 야 야 야 나 맞은 줄 알았어 야 정국이 가나 보다 남짓이 두 개 다 맞힐어 오 오 야 야 야 야 야 그냥 랠리보다 이게 더 막 긴장감이 넘치고 막 그런다 야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야 남준아 가자 오케이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나 가냐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가 가 가 아 까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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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cig 아 우리가 내가 아 하이 가이 포 하이 가이 포 자 시작 자 시작 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천천히 오 오 들었어 야 서브 뭐야 뭔 서브야 오케이 오케이 아 지민 괜찮습니다 이제 긴장 좀 풀렸습니다 오 오 오 이거 서브 게임으로 가네 서비스 에서 오 오 2대2 동점 이게 꺾어야 되구나 아 잠시만요 이거 16cm 뭔 16cm 아 지민아 잠깐만요 아 네 모는 걸 내려놔 지금 딴 짓 탈 때 지금 서브권 여기에요 서브권 여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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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카롭다 서브가 이 신 Hey 지민입이 mentioned 지민이 PP 잘해 저런 걸만 하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얼굴 나와요 얼굴의 shameless 올래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온다 지민 오! 제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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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이긴 날이 없나? 태형아! 너가 우리 1등이잖아! 긴장하지 마! 왜 나보다 내 인사 만난다고 했지? 100점 내기하냐? 오! 침착해! 태형아 할 수 있어? 멍 때렸어요! 할 수 있어! 지민아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 항상 그게 문제야! 어? 똑바로 해? 그래! 지민아! 어려웠어요! 뒤에 승기는 건너 갔다! 오! 좋았네! 다시 오! 이기고 있어 지민아! 오! 오! 아깝다! 잘 쳤다! 이런 식으로 점수할 수도 있어! 우리 동네에 서브 자랑! 네트 아깝다! 자! 9-6! 자! 2점만 더 내면 지금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0-7이에요? 침착해! 오! 끝났어! 10-6! 좋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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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오! 할 수 있어!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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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아 보여줘! 불꽃 드릴 회전 샷을 보여줘! 오! 오! 백핸드 회전! 오! 오! 역시! 역시! 어! 와! 오! 진짜! 어! 아! 태양이가 집중기 너무 좋다! 됐어! 간다! みたい! 가지 가지 한다, 진짜! 아 진짜. 다 해보. 다 해보. 아 이렇게 이기는 줄 알았다. 아 오케이. 남준아 내가 봤을 때 호비는 방심할 때 노려야 해. 호비? 플레이.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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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뭐야? 큰일 나는데? 남준아 그냥 얍삽하게 하자 우리. 이 형 연기했어 연기.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오케이. 기대 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아. 방심했죠. 와. 왜 그러냐 제이형. 야 제이형 이뤘다 이뤘다. 오. 안돼. 안돼. 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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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우와. 제이형 잘하는데? 마지막 깔끔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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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병들아 할게 병들아. 병들아 할게. 병들아 병들아 차.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대만의 결승. 네. 오케이 좋아. 가위 가위 보. 대만의 결승전입니다. 해방이 형 서브가 낭더라고요. 자 갑니다. 오케이. 얘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조금만 보내더라고. 재호 뭐해. 재호 뭐해. 재호 뭐해. 재호. 재호. 일단 세 명. 아. 이게 뺏기는게 잘 안되네. 날카로웠어, 비엘. 비엘 날카로웠어. 멋있다. 재형. 이게 뭐라고 해야하지? 상대의 헛질러. 천천히 와. 뺨. 이렇게 치고 갔어. 살금살금 가서 뼈를 딱. 살금살금 가서 뼈를 딱. 살금 이렇게 치고 갔어? 아주 폐로를 세게 찔렀어요, 지금. 갑니다, 갑니다. 자, 고양이 서브. 고양이 서브. 고마워. 고마워. 자, 이번에 집요함을 때렸죠. 살금살금 가서 내 뼈를 낀다. 저 형 탁구공만 무게가 달라. 이거 웬치인데, 나름? 럭키가이. 잘 오네, 여신. 날카롭죠. 오케이. 이거 잘 맞았다. 그래요. 재형 1등에? 재형 토끼 서브. 토끼. 사살. 형,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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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재형. 재형. 뭔데, 이거? 이게 기술이네, 기술이야. 재형. 이거 왜요? 약간 펌이 생긴 것 같아. 거의 지구 던지기야. 재형. 잘 맞았다. 이거 잘 맞았다. 이거 잘 맞았다. 왜 안 되지? 밀어. 재협. 그래도 결승전답게. 이거 한 번 지나면 재협 서브다. 오케이. 재협 서브다. 나왔다. 나왔다. 자, 나왔다. 태형이 긴장하는 거 봐봐. 어느 때보다. 재협 지구 던지기. 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이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침착하게 받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니. 형, 포핫 던지기가 아니에요, 이거. 받기가 안 돼요, 받기가. 자, 선생님. 혹시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서브를? 배운대로. 아니, 저런 거 이상으로 아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이 있어요. 창조, 창조. 동력 서비스. 아, 재협. 아, 재협. 자, 침착하게. 역시. 좁을 수 없는 실력 차. 야, 왔다. 재협 서브. 아, 이제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아,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여기가 제일 재밌네. 그래도 그림은 좀 나온다, 야. 그래도 meeting me, 저는. 아, 그래도 boxing dope. 팀 내, 저는. 오. 어흐... 이 과거 뭐야? 아 이거 진짜 왜요? 진짜 어려워요. 9대 9에요. 승사 10대 9 입니다. 이거دي фильм 자네는 안돼. 이야 돼 수야? дня시 수VE 날수는 누가 할 것인가? 나왔다 제 hecho는 captain. 자 메시포인트 메시포인트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워어 워어 왜 이쁘지? 이쁘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루한 경기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이제 태형이랑 아니 태형이랑 아 진짜요? 그럼 안될건데 태형아 할 수 있어 제가 고르겠습니다 저희 옆에서 그냥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핸디캡을 골랐습니다 숟가락이야? 이건 솔직히 어려워 와 진짜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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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이 정도 하셔야 해요 선생님 숟가락으로 하신대 어?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숟가락은 넘어야지 숟가락은 넘어야지 숟가락은 넘어가고 주걱이 약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재밌지 않나 그러니까요 비주얼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 어렵거든요 오 죽어 그거 쉽지 않아 큰일 났어 자 게임 가시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지금 금메달리스트신데 지금 여러분 카메라 안나오니까 그런거 하지마세요 자 지금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 저희팀의 1등 손발이 묶였죠 그렇죠 지금 태형씨 이거 모릅니다 오 오 자 점수 점수 잘 넘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정신 씨 점수 올려주세요 네 점수 오른쪽 오른쪽 올려야죠 태형이 오 야 그 사이에 태형이가 한 번 더 이겼습니다 자 연재육입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거 없죠 아 아 이게 고모가 아니라 스킨이 안먹어 이게 어려운데 아 이거 아 이승민 어 태형씨 이기는 날이 옵니까? 이번판 이기면은 선생님이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우리 이겨야겠다 체육관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계약차 갔다오세요 오 오 오 아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조금 불러도 할 수 있다는게 조금 있으면 저는 하실거 같아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 오 오 오 선생님 첫 특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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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1. 1. 소리가 너무 방정가져. 진짜 당황하셨다. 내가 볼 때 진짜 당황하셨다. 아니, 저게 쉽지 않은 거에요, 지금. 네. 스핀이 안 들어가니까. 1.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경기 모릅니다. 오! 선생님, 마지막까지 게임 모릅니다. 선생님, 수업. 우와, 대박이었다. 선생님, 바꾸셨다. 메시 포인트니까. 태형 씨.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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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태형아. 10 대 5. 아니야, 괜찮아요. 메시 포인트야, 태형아. 한 점만 되면 진짜. 체육관. 체육관. 자,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자, 둘.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십니다.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십니다.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십니다.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십니다. 야, 선생님 겁먹으셨어, 방금. 선생님, 계속 받아주시다. 깜짝 놀랐어요. 나. 아우,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긴장해, 긴장. 아우, 잠시만. 자. 괜찮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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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체육관. 아, 아깝다. 잘 들었는데. 아, 선생님 놀랐어. 그냥 지금 놀랐잖아. 들어올까봐. 진짜 아깝다. 채관. 우와. 체육관. 우와. 채관. 우와. 이야. 와, 컴색 수남주다. 와, 컴색 수남주다. 와, 잘하네. 와, 웃기다. 팀장 중량이 어떻게 되죠? 꼴치전, 꼴치전이죠. 이 탁구공을 다 좋아해야 되는. 두 분. 아니, 진영. 진영과 JK. JK의 대결입니다. 아니, 뭐 제가 준 건 아니니까 탁구공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행운의 혜심이 이 탁구장을 축복합니다. 안 돼, 안 돼. 행운의 혜심입니다. 인사하시고. 자,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하시고. 좀 비겁하게 해. 자리가 아프군요. 자, 여기 다 치워야 됩니다. 자, 잘 배고. 해보! 뭐야? 자, 서브, 서브. 오, JK. 잘 봤어요. 저, 뭔가 비열한 저 서브를 막아내고. 정국아.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1대1. 이 체육관을 맏형이 치우느냐, 막내가 치우느냐. 하극상이냐. 오. 안 돼. 하극상 쪽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맏형이 치워야 웃기긴 하거든요. 야, 쏘러. 네트, 네트. 지금 아까의 정국이가 아니야, 지금. 네트인데. 오. 오. 잠시만. 이거 마치 프로 아닌데, 칼로 이렇게 채 썰 듯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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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이렇게 정국 수단 다 말아요. 오. 너 뭐 한거냐? 방금은 중력이. 어. 아. 방금. 포함하고 안찾다. 에이홉 전법으로 가야겠다. 지구멍들기. 에이홉. 웅. 아. 아, 이렇게 하고서 못 이기나요? 추아가 추아해! 좀 더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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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오케이. 아, 몸을 날렸네. 몸을 날렸는데! 꼴찌는 면한다. 자, 8 대 4.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랠리가 안 될까? 우리 둘 다 못 쳐서.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렇지. 오, 오, 오! 오, 랠리! 안 돼요! 야, 나 공 줍는다, 진이 형. 자, 10 대 4, 10 대 4. 아! JK 씨. 마지막인데 그 스킬 명 같은 거 얘기 좀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세레머니 같은 거 뭐 불꽃 회오리 슛. 배전! 회오리 슛! 마지막에 뺨을 때려버리네 그냥. 아프네요. 오늘 꼭 배워봤는데 오늘 저희 멤버 분들 중에서 가장 소질이 있으신 분. 자, 소질이 있는 분. 소질이 있는 분. 소질이 있는 분. 이건 우승이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등, 1등 너무 잘했는데? 근데 우리 B 씨가 너무 잘하셨고요. 그쵸.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제이홉. 오, 진짜? 야, 제이홉. 제이홉 서브가 죽였어, 서브가. 확실히 아무나 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국 씨랑 우리 진이 씨도 이렇게 자세나 수술이 너무 빨라졌고 RM 씨랑 우리 진이 씨도 너무 잘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탁구도 이 안무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건가? 아니라고. 사실 정말 그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레전드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한참 TV 앞에서 초등학생 때 볼 때 이제 너무너무 되게 벅찬 마음으로 봤었고 약간 그래서 정말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었고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감히 이렇게 가볍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형 씨, 우승전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탁구가 스포츠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접혔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었죠. 네, 저희 여행 갈 때나 뭐 할 때 계속 탁구랑 같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배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이런 멋진 선수분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탁구를 쳐볼 수 있다는 게 꿈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금방 흡수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랠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제대로 배우셨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네, 네. 원래는 본인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랠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배우신 대로 진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랠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잠깐 1시간 배우고 하는 거 랠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되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미칠 수 있는 그 자세나 이런 흡수력은 전부 소질은 정말 최고 셔서 정말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고 말씀도 풀으십니다. 네. 앞으로 좀 탁구계의 큰 발전을 좀 기원해야겠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사실 뭐 다이너마이트 가사에도 나오고 사실 탁구가 정말 좋은 게 이제 사실 탁구대와 체와 작은 곡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한번 동네에서 탁구 한 번 탁구장 다 있잖아요, 동네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우리 스윙이 또 달려라! 성찬해 주시면 우리가 또 방탄을 외치면서 한번 끝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 방탄! 야, 주영이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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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청소해! 아, 이걸 왜 이렇게 뿌리고 있어? 정말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이 라켓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웃네요. 아, 아! 아! 제니 씨, 여기 있구요. 아, 네, 형님. 자, 여기도 있구요. 아, 네, 형님. 아, 네, 형님. 아, 네, 형님.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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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이 형, 클리어! 아, 아직 남았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명 이 앞에 다 치웠었는데 이상하다. 쟤들이 뿌렸어. 아니, 형님. 다시. 다시. 원상 바뀐다, 형님. 어떻게 해? 야, 야! 이제 그만 뿌리자, 이제. 얘들아, 그만 뿌리자. 죽고 있다. 카우 진짜 재밌다. 어, 안 뿌려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